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기업융권의 홍록기 선임연구위원님 모신다고 했더니 이 아지애들 언제적 개그입니까? 틴틴파이브의 홍록기 이거 갖고 누가 웃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조금 어떤 자산의 업스케일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개그, 유머에도 좀 여러분 업스케일이 좀 필요합니다. 머리치워 머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 아니고요. 키움증권에 계신 분입니다. 홍록기 선임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댓글. 익숙합니다. 익숙합니까? 네. 제가 4살 때 데뷔해가지고요. 그분이. 아 홍록기 연구위원님이 4살 때 데뷔했어요? 아 홍록기씨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제가 94년도 데뷔를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젊은 홍록기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도 요즘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한국 시장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 또 중국을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오늘 중국 시장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이거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 시장만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네. 처음부터 중국 쪽만 담당을 해왔었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키움증권의 홍록기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중국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야기 어떤 부분부터 좀 보는 게 좀 더 좋겠습니까? 일단은 유동성 관련된 이야기가 완전히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나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력이 감소하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는 다시 그 영향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선행 지표로서 역할이 다시금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2.3%로 이제 예상치보다 좋았고 4분기에도 6.5% 정도 증가하면서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지표들을 모두 살펴보면은 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생산이 먼저 회복이 되고 투자가 회복이 되고 소비가 회복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국가 중심에 의한 국영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고 민간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이제 자유소비재, 경기소비재 순으로 이제 회복세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뒤로 갈수록 그 회복세가 미약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글로벌 관점으로 본다면은 가장 빠른 정책 정상화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른 정책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정책들이 지금 전부 다 완화로 이제 돌아서고 있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긴축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유동성이 얼마만큼 이제 완화가 될 것이냐가 될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긴축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빨리 회복을 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국발 긴축 소식이 들리면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중국이 이제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더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 당국이 정책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펀더멘탈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정책 정상화를 외치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현재보다 긴축인 건 사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를 유동성 위축 우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해서 오해모 이렇게 동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오해모? 네. 오해모가 뭐예요? 아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공개 시장 조작인데 아 네. 공개 시장 조작? 오해모. 오모? 네. 네. 오모. 네. 그러니까 오늘만 보더라도 역래포로 7일무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위안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작은 숫자냐면은 3일 동안 순회수 조치를 했는데 그 양이 18일 날 2,600억 그리고 19일 날 800억 위안 그리고 22일 날 400억 위안 하면서 총 3,800억 위안을 공급을 이제 순회수를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해놓고 100억 위안을 공급한 셈이니까 그만큼 시장이 받아들이기엔 매우 제한적인 숫자였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춘절 전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춘절 이후에 유동성을 빼는 이런 조치들은 사실 연례 행사에 가까웠기 때문에 일단 오해모 자체 동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단기물 금리인 레포 금리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레포 금리의 움직임을 우린 더 주시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레포 금리라고 하면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자면 아까 공개시장 조작에서 금액을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 당시에 설정되는 금리인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레포 금리 2글물 그러니까 하루짜리랑 그리고 7일물 이렇게 두 개의 금리를 지금 그려놨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연말 연초에 급등했던 레포 금리의 상승 압력은 다소 누그러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보면은 가장 최저점이 0.4%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1월 말 기점으로 본다면은 3.33% 정도 그러니까 거의 두 달이 안 되는 짧은 시기에 300BP가 넘게 급등했거든요. 이러면서 7일물이랑도 이제 좀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그만큼 조금 은행권에서 수급이 조금 타이트해졌었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다고 보곤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수준도 오늘 기점으로 2개물 금리가 한 1.5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쨌든 단기 금리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좀 낮다고 할 수는 없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는 조금 다른 자산군으로 파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꺾인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꺾이는 신호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초당기물 금리일 수도 있으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꺾였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꺾인 상황입니다. 여기 주가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튈 때마다 중국 증시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유동성 위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투자심리에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얼마 근시일 동안은 계속적으로 관련된 지표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근데 이 내포금리 같은 거는 아마 보통 일반의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무슨 기관 투자자나 무슨 펀드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보다가 어? 내포금리 이렇게 썼어? 이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도 같이 따라서 막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개인 투자자 되는 분들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의 개인 투자자 판단은 이제 저 기준으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히려 최근 들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내포금리 굉장히 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단기금리 레벨이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걸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이제 인민은행의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 전환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중앙은행의 일구수일투족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인민은행이 사실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보다도 이제 시장과의 교류가 조금 제한적인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공개시장 조작의 동향이란 금리 부분들에 좀 관심들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을 다들 이제 정책시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책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정책시? 네. 정책시장. 아.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네. 정책시. 네. 이런 성향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좀 어려움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중국 인민은행 공문을 읽더라도 다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직접 읽긴 읽으시는군요. 아. 네. 저도 궁금할 때는 읽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에 그 무슨 정책이 나오면 레포트 같은 거 나오면 네. 그 공문들 나올 때 직접 읽으세요. 아. 네. 핵심 부분은 다 직접 봐보는데 사실 다 의도를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교과서적으로 보더라도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은 이제 부양책 자체는 조금 약화되는 게 사실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부양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펀더멘털 개선이 확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긴축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느슨했던 유동성 환경으로 좀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끝났어요? 중우 씨야?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작년보다는 조금은 이제 긴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대대적...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대적인 긴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약간... 조금은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마음이 좀 급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차트도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이랑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이랑 규모로 그려놨는데 이게 저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으면 서프라이즈가 났나 보다 쇼코가 났으면 쇼코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 무심코 지나쳤던 지표들이긴 한데 이게 미중 갈등 때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아무래도 중국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조금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이런 신용에 의한 유동성 지표들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그 월간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거나 아무래도 그게 쇼코가 나면은 경제 지표들이 좀 약해지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국면에 보면은 이제 YY 증가율 자체가 조금 높은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플랫한 증가율에서 좀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자꾸 이제 긴축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게 절대 이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긴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1월 동안 그 MLF 동향을 보면은 MLF? 네. 그 중기 유동성 창구인데 MLF? 네. 중기 유동성 창구인데 중기 유동성 창구 그게 만기 도래가 이뤄진 금액만큼 똑같이 다시 공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완벽하게 유동성이 긴축되는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흐름이고 2019년도보다 아 2019년에 2020년보다는 긴축인 거고 그리고 글로벌 다른 중앙은행들보다는 긴축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교적 긴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긴축은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춘절 휴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걸 좀 보려면 뭐부터 좀 우리가 주의깊게 좀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춘절 끝나면은 중국 4분기 기업 실적들 다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아시는 것처럼 전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3월 달에 많이 발표가 될 텐데 당연한 거지만 2021년이 이제 코로나 기저 효과까지 이제 더해져서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볼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이제 올해 1, 2분기까지 좀 실적 성장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게 업종별로 본다면은 소비재 기업들 그리고 좀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 이제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민감한 이제 뭐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이제 원자재 업종들 이익 성장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걸쳐서 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반기까지 좀 실적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2021년 연간을 관통하는 주제는 주제 그러니까 키워드는 결국에는 그 전인대에서 나오는 그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는 경기업종들 뭐 원자재나 에너지 소비재 이쪽으로 조금 이제 더 좋을 걸로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 한 해는 전인대에서 나올 뭐죠? 네. 14차 5개년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한번 발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5개년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계획 경제 성량이 좀 짙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인 성장을 이뤄냈고요. 뭐 실제로 5개년 계획 자체가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국가산업 국가산업 국가 단위 이제 산업 육성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미국으로 하면은 미국의 동정업종들이 뭐 고용이라든지 기업수가 감소가 되는 좀 이런 흐름들을 났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미중 갈등 미중 갈등 일으키는 한 가지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5개년 계획이 중요한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13차 5개년 계획인데 이때 다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이 많이 본격화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3차 5개년 계획이 시진핑 생각에는 사실상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해도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막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실 13차 5개년 계획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13차 5개년 계획이랑 14차 5개년 계획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좀 순서만 바뀌어 있지 대부분 항목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야 종이에서도 이렇게 작을 정도는 뭐 모바일로는 거의 못 보실 것 같고 아 네. 뭐 큰 차이는 네. 사실 순서만 좀 바뀌어 있는데 네. 단어만 좀 약간 바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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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성장한다 뭐 친환경 발전한다 네. 네. 쌍순환 얘기인 거죠? 네. 이중순환 네. 쌍순환 얘기해 주신 게 정확한데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놓고 이제 바뀌어진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13차 5개년 계획에서 좀 특징 지어만 했던 게 이제 과거 주석보다는 이제 그 정책 자체가 좀 대외 팽창적인 요소들이 짙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대1로라든지 좀 친숙해지는 뭐 그런 대외 팽창적인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의 갈등을 좀 일으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과의 갈등을 일으켰던 부분들을 조금 삭제를 하고 네. 다시 만든 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장기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조금 구태의연한 표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쌍순환 전략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 내재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쌍순환 전략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수환 외순환의 유기적 흐름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내수의존도를 높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은 쌍순환이지만 하여튼 국내 내수시장 이거에 더 신경 쓴다 이런 거죠. 과거에는 이제 수출에 워낙 집중 많이 했었으니까. 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미중 갈등은 사실 계속될 거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내수가 강하다 보니까 내수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이제 좀 경제 성장에서 좀 이루어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수업종 전반에 걸쳐서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첨단산업 내재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첨단산업을 이제 기르고는 쉽지만 좀 내재화 수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립화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이제 첨단산업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키우고 싶었던 첨단산업들을 키웠을 때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대규모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외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좀 M&A를 통해서 많이 좀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걸쳐서 사실 미국이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가 높아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함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처럼 이런 좀 해외 기업 M&A를 통한 성장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형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이제 과창판이 더 활성화될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어쨌든 신형 인프라 투자도 YOY 증가율로 본다면은 30% 넘게 좀 높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 인프라 투자에서 본다면은 10%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아까 과창판 말씀을 드렸는데 과창판 자체가 어쨌든 IPO 활성화를 촉진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중소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해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창판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반쯤의 성공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과창판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창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IPO 단계를 이제 많이 단순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과창판이 이제 주로 무슨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들 상장하는 거죠? 한국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IPO 절차를 단순화 시켜서 기존에 한 3년 걸렸던 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해놓고 빠르면 3개월까지 단축시켜놨는데 그러면서 기업을 기업 매출 영업이익이나 시총 규모 그리고 기술력에 따라서 6단계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절차를 많이 단순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8월이 작년 7, 8월이 중국 증시가 증시부양책을 쓰면서 좀 주가가 많이 좋았던 시기인데 이때가 과창판 50이 이제 1주년 돼가지고 조금 그 기존에 IPO 때 락업되어 있던 물량들이 대량으로 해제되는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에 아무래도 중국 증시 주가가 안 좋다 보면은 아무래도 락업 해제된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좀 증시부양책을 썼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과창판이 이제 전체국 이제 과창판 50이 시총 50개 상해를 이제 만들어 놓은 기업인데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중국은 대용주가 주가가 더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대용주로 예루어진 CSI-300이랑 상해 종합을 비교해 보면은 상해 종합이 한 20도 기울기로 올라갔다면은 CSI-300은 한 30도의 기울기로 더 빠르게 높아졌는데 과창판 이상하게 과창판 전체 시총은 계속 커졌는데 과창판 50 시총은 조금 이제 출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히려 대용주들의 주가 자체 좀 안 좋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중소형 아까 말씀드렸던 IPO가 좀 빨라졌다고 말씀드렸듯이 좀 중소테크 기업들의 IPO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조금 이제 주가 자체는 좀 안 좋았다고 보고 있어서 좀 반쯤에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과창판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혹시 뭐 있습니까? CATL이 그때 한번 이제 상... CATL? 네. 그리고 과창판이 제일 핫해졌던 거는 엔트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엔트 상장하려다가 부마된 데가 6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서 아마 저 성장세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첨단산업 내재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첨단산업을 빠르게 키우는 건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내재화 수준이 이미 높아진 중국으로 친다면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산업들이 좀 보다 긍정적이지 않을까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좀 본토 내에서 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매출 비중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본토 비중이 높은 태양광 기업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거 노리는 회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중국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다른 나라들과 승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술들 가운데 특히나 내수 쪽으로 아주 확실한 시장 장학력이나 이런 거 있는 회사들이 매우 좋아 보일 것 같다. 네. 네. 잘하고 싶은 거 많은 건 알겠는데 5G 드론 등등 잘하겠다고 하는 거 많은 건 알겠지만 그만큼 경쟁력 있는 과거처럼 빠른 그런 성장은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내수를 굉장히 지금 신경을 올해 특히 올해 내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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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쪽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러면서도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다른 나라와 기술 경쟁에서 별로 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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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네. 그게 이제 올해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수 시장도 꽤 커질 만한 게 아까 말씀 잠깐 나왔었던 CATL 같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아니면 태양광 또 어떤 회사들, 어떤 종류의 회사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쪽 관련된 기업을 질문을 하셔서 그런 건데 그쪽 관련돼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사실 윤기실리콘이긴 하거든요. 윤기실리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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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가 그 태양광 무슨... 네. 웨이퍼하는 기업인데 이제 거기가 다른 쪽이랑 달리 이제 본토, 그러니까 홍콩까지 합쳐가지고 중화권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거의 한 60%가 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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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잘 좀 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중국은 여전히 그 저 백주식 하는 거 계속 하는 거죠? 다 상해 뭐 이런 데는? 아. 네. 백주식 구매, 네. 아. 언제 이거? 안 풀어요, 그거? 아. 저도 그거는... 아. 그건 알 수 없습니까? 네. 홍콩은 아니죠? 네. 홍콩은 그냥 한 주씩도 살 수 있고. 아닙니까? 네. 왔습니다. 네. 맞죠, 맞죠? 네. 홍콩은 비교적 조금 더 접근이 그래도 좀 쉬워 보이는데 중국 본토 주식들은 봤더니 백주식 이렇게 하는데 한 주당 가격이 조금 센 애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혹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팁은 내가 오늘 오면서 하나 정도는 드리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 내수 쪽에 초점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를 강조를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작년 기점으로 보더라도 내수 부양책 많이 썼었지만 지표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춘절 연휴 정상화가 되는 점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내수에서도 요즘 일반 소비에 좀 초점 맞춘 투자 전략이 조금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백주입니까? 구매할 수 있는 단위가? 네. 중국이랑 본토랑 홍콩 다 백주씩. 다 백주예요? 네. 옛날에 한 30주 산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못 사는군요. 홍콩도 백주씩 사는군요. 나는 뭐 내가 3천주를 샀나? 그러실 것 같은데 왠지 그때 싸실 때 사셔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헷갈려는 모양입니다. 단위가 홍콩도 백주씩 단위군요. 거기 진짜 무슨 보초병 보내고 이런 건 안 되겠네. 그렇죠. 저도 좋아 보여도 진짜 비싸서. 매수 단위 자체가 너무 커서 접근하고 이런 주식들도 많아졌네요. 보초병을 중대 단위로 보내야 되니까 답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3프로TV랑은 처음이시는가요? 네. 홍농기 연구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중국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종종 저희와 함께 3프로TV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오늘? 네. 괜찮습니다. 아주 스마트하신 우리 키움증권의 홍농기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중국 조금 더 유망해 보일 이런 산업들 한번 저희가 점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